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30일 목요일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동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이에요 오늘이 오늘 마지막 날 압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하도 여동은행과 날씨 얘기했잖아요 진짜 밝습니다 날씨도 기온이 일단 10도가 넘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그리고 하늘은 잿빛인데 환해졌어요 맞아요 우리가 해가 언제 뜨는지에 대해서 사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엄청 체감을 하잖아요 보통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체감을 하죠 저희는 항상 밤에 출근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침에 출근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대낮입니다 대낮 대낮까지는 아닌가요? 좀 심해서 대낮은 아닙니다 이 정도 느낌 푸릇푸릇한 이렇게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어둠에 우리가 갇혀서 살다가 좀 이제 여명을 보는 아 그렇군요 아침 출근길을 맞이하고 있고요 시장도 우리가 그동안은 굉장히 칠흑같은 어둠이 있었는데 좀 새벽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이 찾아오다가 잠깐 잠깐 오늘은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이 정도 하락은 하락축에도 못 끼는 거 아닌가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온 거는 충분한데 저는 아직까지 배고픕니다 아니 저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숨고르기가 우리가 이게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라톤같이 계속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물도 좀 마시고 그렇죠 좀 앉아서 쉬었다 가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 더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하락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악재들이 수면위로 올라오잖아요 어떠한 이유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또 뉴스를 전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우리 장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 이분 굉장히 오랜만에 모십니다 한 몇 주 만입니까? 거의 한 달 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 만에요? 개인적인 일로 한 달 만에 오시는데 좀 이따가 한번 축하드려야 되잖아요 거쳐 보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신 우리의 대한민국의 아버지 미래세층권의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잠시 후 저희가 심층 인터뷰 시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김업 씨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앙양 전문의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조정을 보였는데 또 뭐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쉬어갔는지 주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평화의담에 대한 회의감으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S&P 오베지수는 5일 만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아쉬웠고 애플도 11일째 상승하고 약간 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하락의 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저는 어저께 나스닥 하락을 보면서 대체 뭐가 빠졌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 넘게 지수가 하락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 애플테스트를 한 번 봤거든요 아 애플테스트라는 다른 종목을 조금 더 하락했더라고요 그냥 살짝 빠진 걸로 보시면 되고요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우가 0.19% S&P의 0.63% 나스닥 1.1%가 빠지면서 3대 지수가 빠졌는데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까지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빠진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가 정말 기술적 분석을 싫어해요 저는 그렇지만 싫어하시죠 막판에 세계의 양봉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시장의 심리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이어지고 있는 회담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의 수칙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다시 아닌 걸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러시아를 믿어요 러시아가 뭐 군사 작전을 축소하겠다 에이 누구 믿나요 그런데 국방 차관의 얘기였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소 언급을 하면서 한쪽의 전쟁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러시아가 러시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얘기했습니까 러시아의 말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바이든이 젤렌스키한테 5억 달러 지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뭔가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납박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 포기할지 잘 모르겠고요 한 5월 초까지 이어진다는 또 설이 있어가지고 장기전에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포기라는 단어는 없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서 무언가 계속 포기하는 그런 입장 중립금 선언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포기했죠 우크라이나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러시아가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참혹한 사진인데요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수도인데 큰 도시인데 왼쪽이 침공 전이고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침공 후의 모습인데 이게 시가지거든요 시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인데 참혹하게 무너져 있는 건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건 이제 일부일 뿐이고 그렇죠 일부일 뿐이죠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다 지금 침공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언제 재건됩니까? 그런 거죠 재건이 언제 되죠? 만약에 러시아가 철수해도 이런 피해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몫이 되죠 일각에서는 한 10년 걸릴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참 핵이 뭔지 그렇죠 핵이 뭔지 핵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강하잖아요 벌 받겠죠? 벌 받겠죠 벌 받을 거예요 특히 학교가 무너진 거 보고 제가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가 무너지면 애들이 어디에 갑니까? 그런 모습인데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고요 오늘 또 GDP가 발표가 있는데 GDP가 약간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망치는 7.1% 실제는 6.9%가 나왔습니다 조금 못 나왔는데 뭐 거의 부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사는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전쟁 때문에 워낙 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빠진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좋으냐 이 GDP에서 어떤 게 빠져서 그렇게 내려왔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세 번의 GDP를 수정하고 있는데 수정할 때마다 뭐가 내려가냐 소비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국민들이 쓰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갈 것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서 일단은 GDP의 70% 소비인데 소비가 부진하면 얼마나 안 좋아질까 우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 같아도 지갑 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고 한데 계속 돈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보다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선뜻 지갑이 열리지가 않겠죠 안 올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을 써도 약간만 조금만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이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고 싶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동원 앵커를 아주 귀찮게 했던 나이크 신발은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그걸 받으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네요 선물 좋아하는 분이 되는 거죠 다시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 정도로 물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미국의 소위 부주는 즉각적으로 경제가 강가지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실현을 넘어 성공 창업을 꿈꾸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혹시 이거 좋아하십니까? 아보카도 제가 사실 되게 좋아했는데 이 아보카도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먹을 때마다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좀 이제 먹는 걸 줄이고 있어요 아보카도가 상당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이 멕시코에서 많이 난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무슨 맛이죠? 맛이 없는데 저는 약간 고소하고 고소한 맛 그런 맛 이 아보카도가요 20년 만에 가장 높은 가액까지 올라왔는데 전년 동기대의 81%가 올라왔다 거기 2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가 많이 올라온 걸 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2배 올라온 거 하면 이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아보카도를 그렇죠 못 사죠 그래서 아보카도가 들어간 그런 메뉴들 많잖아요 샌드위치 샐러드 뭐 이런 거 가격 다 올랐죠 올르거나 아니면 조금 넣어주거나 약간만 넣어주거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물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저는 이게 좀 풀렸으면 좋았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다시 한번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년물 2.486 30년물 2.48로 3년물이 앞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관련해서 또 오랜 만에 돌아오는 우리 김선희님께서 자료를 또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잠시 후에 또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후에 나온 기사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이건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뭘까요?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이 뭘까요? 1등 한번 맞춰보세요 1등을 맞춰보시고 맞추신 분들한테는 우리 여도원 앵커가 나중에 사진을 한번 같이 찍는 무슨 의미예요? 저랑 사진 찍는 게 여러분 맞춰보세요 저희가 축하해드릴게요 진짜 한 10초만 10초만 기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 지금 맨 처음 올리신 분이 김정은님 바로 맞추셨어요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죠? 본인이 산 거 아닐까요? 내가 산 종목은 내가 샀으니까 바로 공개합니다 1등 애플입니다 애플 5천만 달러 매수했습니다 2등이 AMD 오? AMD? 의외죠 3등이 니오 4등이 엔비디아 엔비디아 5등이 AMC 애턴타이먼트 6등이 마이크로스피트 7등이 펠런티어 8등이 테슬라 9등이 버라이존 10등이 메타였습니다 지금 쫙 올려주고 계신데 생각보다 테슬라도 많이 올라오고 TQQ, SQQ도 올라오고 생각보다 테슬라가 상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항상 매수 종목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 1등이 테슬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8위라는 게 좀 다르네요 약간 우리가 보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과 해외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좋아하시겠지만 약간 그 발언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CEO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ETF에서까지 빠질 정도까지 그렇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가장 많이 매셨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소박하게 꿈을 꾼다고 그러면 국내도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다시 한번 꿈을 꿔봅니다 지금 5위 내에 있지 않나요? 애플이? 있는데 있는데 1등 1등이었으면 좋겠다 아유 뭐 지금 테슬라로도 수익 잘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종목 가지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 조금 다르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AMD가 2등인 것도 저는 좀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되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문제에 더 있는 거 있잖아요 5위에 있는 AMC AMC 엔더테인먼트는 민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올 때 뭔가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이 이걸로 역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위험한 거니까 절대 보지 마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맵을 볼까요?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1번 우리 큰형님 반도체가 빠졌는데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지 가운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M뉴 시점이 좋았거든요 근데 왜 하락했을까요?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시장 때문에 시장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금융주의가 빠졌는데 이 장당이 금융차의 역전이 나오면 금융주의가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3번은 펠스퀘어인데요 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화이저 모더나에 대한 4차 접종을 공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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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까지 맞아야 됩니다 공고한 거지만 물론 좀 더 제가 볼 때는 저는 4번째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강제성이 많이 띄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있었죠 이제는 4차 같은 경우에도 좀 고위험이나 노령층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맞는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도 거의 3차도 안 맞으신 분들이 그럴 수 맞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 맞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공고사항이니까 끝나야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홈디포 로우스인데 계속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택건설업체가 모기지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주택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어떻게 했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빠지는 상황에서 이 하락이 깊어진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은 오늘 에너지가 살짝 올라가면서 관련된 게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와 유가의 상승이 또 살짝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또 유가 관련된 종목도 올랐는데 저는 이제 좀 빨리 전쟁도 끝나고 해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전쟁 이슈 이전부터도 유가가 올해 150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전쟁 이슈가 모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유가가 이렇게 좀 출렁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유가는요 유가는 전쟁도 있지만 오미크론이 없어지면 소비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불가피하다 유가의 상승은 많은 분들이 유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이제 오미크론이 안 끝나길 바랄 수도 없고요 그런데 방법이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관심이 몰리는 거니까 아예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여동 앵커드 역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시니까 관심이 큰 거지 산다는 건 아니죠 아니 여기 테슬라 매장이 오픈했잖아요 네 했죠 저는 새로 오픈한 줄 알았는데 원래 청담동에 있던 테슬라 매장이 이쪽으로 이전한 거더라고요 아 이전한 거군요 그래서 아침에도 지금 제가 새벽에 출근할 때도 보니까 그 쇼인도에 테슬라 차량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 좀 가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가면 사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하나 사죠 뭐 아유 뭐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전기차 좋아지고 있으면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려고 하신 거죠 유가가 많이 오르면 전기차 수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는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테슬라까지 살짝 못 빠지고 왔는데요 시장 정리는 또 여기까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세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부모님이 입원하면 누가 간병해줄까? 180일 하루 최대 12만 원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간병인 보험 출시 무료 상담전화 1599-8059 1599-8059 업계 유일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 간병인 보험 무료 상담전화 1599-8059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린치 한국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깨가 무거운 대한민국의 아버지 모셔봅니다 김스진권 김석관 선인여고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 한 달 사이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왜요? 뭐가요? 어깨 그럼요 해피합니다 두 명씩 성비도 아들 딸 이렇게 둘둘 너무 좋은 시기는 하겠어요 집에 정말 북적북적 아이들의 웃음소리 엄청 북적북적하고요 엄청 뛰어다니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항상 아랫집에 미안합니다 1층으로 이사 가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1층으로 이제 조만간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이 사이에 우리 김석환 선임연구원께서 아이가 한 명 더 생겨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있었는데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 내 아이의 아버지가 21세기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소피란 인지입니다 저도 이제 소박한 꿈이 사실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였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나이를 계산했을 때 4명 정도 나오려면 50까지 나와야 돼가지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벌써 이루셨다니 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을 그런가요? 상을 드려야죠 그러면 3% 공식 국민 다둥이 아빠 되는 건가요? 그렇죠 cg로도 해서 정말 다둥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뭔가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데 많이 받고 계셔요? 생각보다 뭔가 혜택이 생각보다 아무리 이제 지원 그러니까 출산이나 또 육아 관련한 이제 지원 정책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주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이제 내 아이 아버지가 되신 만큼 더 어깨가 무겁게 미국 시장 이야기도 해주실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제가 이제 한 달하고도 일주일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직전에 그때가 2월 24일이었던 것 같고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역시 방금도 얘기했지만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아래 공포라고 하는 즉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좀 여러 요인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제 생각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증시와 좀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은 일단 최근에 N화가 상당히 좀 가파른 약세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든다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역전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내용도 원래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도 장단기 금리 차가 뭐야 거기에 대해서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점진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많은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게 미국의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예요 이게 쭉쭉 감소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그냥 쉽게 대출 금리를 받을 때 이게 단기 금리하고 이제 장기 금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팽 크다라고 하는 거 그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경기가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장기 금리는 그대로인데 뭐 그대로는 아니긴 하지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폭보다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빠르고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최근 3월 중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었어요 3월 중순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FMC 회의였고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전과 후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어느 정도 바뀔 걸로 예상을 했지만은 좀 더 세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단기 금리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올 연말에 그러면 미국 금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가 2%거든요 근데 그 2%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번 회의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 스탭이라고 얘기하는 25BP 0.25%포인트씩 올리는 거 외에도 최소 한두 차례는 50BP를 올려야 돼요 그게 좀 단기 금리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또 각 벤치마크마다 약간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10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거의 지금 제로 수준에 수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10년물과 3개월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이게 10년물과 2년물이라고 하는 이 벤치마크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침체가 올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뭐냐면 지금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준비하신 거는 유럽이 왜냐하면 지금 또 전쟁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너지나 곡물 가격과 같은 부분들이 이미 이전에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주율이 좀 더 강한 스탠스로 변화했는데 여기에 좀 더 기름을 보니까 좀 더 촉진제가 된 게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정학적 이슈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장 저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가장 좀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에너지 천연가스로 공급받는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 내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럽 내의 기름값이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상당 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독일은 거의 한 6, 70% 정도가 되고요 유럽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라든지 곡물 가격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원래 이 이슈가 있지 않았었다라면 원래는 한 상반기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약간 좀 딜레이 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시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에 의하면 이게 하반기로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개인 소비 지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점이 여름까지 지연될 수 있고 이게 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원래는 한 4월 정도만 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네요 아까도 얘기하시긴 했지만 소비 관련한 부분들도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에너지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비용 지출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정말 둔화가 되느냐 근데 경제 성장률 자체는 작년 대비 올해는 약간 슬로우 다운해질 걸로 보기는 했어요 네,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 4%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전 평균 대비보다는 양호한 성장률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고용 시장이에요 지난 밤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어제 3월 ADP 미인간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시그널들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들의 포커스는 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가격 상승을 좀 주춤거리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약간 평화협상에 대한 계속 효정 관련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지난 밤에는 러시아에서 또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공세를 강화하면서 약간 시장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긴 했는데 저는 일단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르니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상당 부분 좀 많은 걸 내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4월 내에는 갈무리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진학적 이슈가 지금 최근 단기 금리를 좀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체크할 게 뭐냐면 공물 가격 때문에 저희 2011년에 아랍의 보험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도 한번 밀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신차라든지 중고차 또는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들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나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칩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히 음식료 쪽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걸어놓으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앵겔게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은 개발도상국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밀이나 옥수수 소비가 많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지난 2011년 아랍의 보험을 경험했던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들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에 보면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이런 사회적인 불안 그 곡물 가격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단계 금리를 좀 올리는 강하고 빠르게 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학적 이슈가 해소가 되면 일단 두 가지 요인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가파르게 움직였던 축소가 됐던 장단계 금리 차이 움직임도 좀 전진적으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올랐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준을 밟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투자 심리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죠 실제 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쭉 올라가면서 연중 거점 부분까지 좀 왔다가 지금 최근 2주 사이에는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쭉 빠지면서 연중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통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는 이미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가격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 3월 중순 이후에 FMC 회의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는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강한 자신감도 있어요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주 친화 정책이 상당히 활발한 나라인고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정책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초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3,190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에 또 돈을 잘 벌면 기업들이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자사주 매입,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정책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수익 등 이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사고 싶어도 가격에 대한 부담, 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좀 덜해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써도죠? 주식이 지금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장 오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오지는 않을 건데 그 시기가 미국이 198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6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 게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 시점까지 가는데 한 평균적으로 2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 침체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36개월 정도 지속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충분히 좀 준비할 시간이 있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이 정말 계속 꺾이는 부분들인지 아니면은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든지 즉 실업률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고용시장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비나 전반적인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 아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기업에 워낙 또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미 그런 기업들에 잘 포지션이 되어 있고 투자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전에 안 변하셨네 그런가요? 뭐가 변하나요?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환율만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N화 움직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신상치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엔저로 가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닙니까? 이제는 아니다 오늘 결론이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괜찮다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드려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N화 움직임을 좀 보시면 이게 3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달러 N화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가 강세이고 N화가 약세로 가는 거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달러 대비 주요 통화의 등락률을 보면 N화가 거의 지금 한 달 사이에 7% 넘게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전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N화의 가치는 안전자산의 역할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실제 그 터닝포인트가 된 게 2010년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잠시만요 빠졌네요 빠졌는데 안 가졌네요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보면 저희가 수출 경합도라고 하는 걸 좀 따지거든요 따지는데 그러니까 일본과 경쟁했을 때 대체될 수 있는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산업군별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자동차이고 두 번째가 석유나 철강 기계 이런 섹터들인데 이게 실제 이런 기업들 또는 이런 섹터들이 2010년 초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엔저가 계속 돼버리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실제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보시면 코스피어 이 엔저 간의 상관관계를 좀 봤을 때 2000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았어요 엔저로 가면 국내 증시는 무조건 빠지는 거의 70% 육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2010년대 초반 이후 정확히는 2014년 이후부터 보면 뚝 떨어집니다 그 상관관계 자체가 그렇게 봤을 때 영향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무리 FTA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전에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엔저로 가면 국내 기업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수출 경합도가 높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즉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크게 스크래치 낼 가능성은 높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진짜 엔저도 걱정하지 말고 아까 나왔던 아래 공포 걱정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또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딱 무자르듯 하면 시장이 오늘 내일 활어잖아요 활어 항상 살아있는 다시 붙이기요 지금처럼 우리가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둥이의 아버지가 되어 들어오신 미래사증권 김석환 선인연구위원은 이제 힘드시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를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하락을 했는데 사실 우리 장부사장님께서는 너무 아쉬워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쉬어가야 된다 쉬어갈 때가 됐다 뭐가 또 이렇게 아쉬워요? 하락한 게 아직도 배가 고파서요? 제가 왜 아쉬워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3% 떨어진 주식이 있거든요 3% 떨어진 주식이 땡비디야 그거 때문에 아쉬워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올 만에 하락했죠 올 만에 하락했고 애플은 이제 11일이라는 타이 기록을 실패했지만 오늘 떨어진 폭이 0.5, 0.62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욕먹기 딱이죠 그 정도에 따라 보셔야 되겠고요 3대 10수는 나스닥이 오늘 1.2% 떨어지면 그 정도 올라가면 거의 2%씩 올라갔던 걸 비하면 이거 뭐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이 전쟁이 지속된다 이거는 저는 뉴스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굳이 따지려고 그러면 전쟁에 대한 것이 빨리 해결 안 되고 지속되고 있고 어디다 또 폭격을 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또 똑같은 뉴스에서 올라가면 또 평화협상 기대감을 올린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말은 적긴 적죠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적었지만 이게 뭐 이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유가라든가 금값이 다시 반대한 건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보고 얘기했고요 앞선 코너에서도 우리 김석환 의원이 장단기 금리 역전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부분 진짜 저는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만 얘기하면 진짜 겁나는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서 앞선 코너에서 부사장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저는 뭐라도 제대로 돈을 크게 번 사람은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리만사 때 돈을 잘 벌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부정하게 보고 지장을 어렵게 보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푸시로? 뭐 그런 거죠 뭐가 될 것만에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 우리 군드라 형님이거든요 제프리 군드라 형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또 한마디 했는데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섬뜩했어요 부사장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군드라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말 절대 듣지 말라고 그런 인터뷰에서 진짜 제목이 겁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별거 없다 얘기하는 사람 말 절대 듣지 말라고 그런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얘기 제가 약간 조미를 쳤지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2019년에 세상은 끝났어야 돼요 사실 2018년 말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19년에도 그때분 얘기가 그 당시가 3805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지수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에 다시 이 가격을 못 본다고 했어요 그 말을 정확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엄청 올라갔다가 했는데 모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앞서 김석환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잠시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은 리만 사태 때 떼돈을 먹은 분이야 그래서 어저께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고 지금 시장은 어찌됐건 장단기 금리 역전의 우려가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년 5개월이 됐건 10년 2개월이 어저께 잠시 또 역전됐었잖아요 그 얘기 오늘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보여드렸던 대로 유가가 오늘 조금 3% 정도 올랐고요 금값이 한 0.7% 올랐다 이게 올라가는 것은 종업 운명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어저께 장중에 잠깐 역전됐었잖아요 이게 10년문 빼기 2년이거든요 이게 2014년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이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제 0.0490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언제라도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근데 이제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가 리세션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리세션 가겠죠 언젠가는 가겠는데 이거는 1980년대 이후에 이건 너무 화면이 작아서 확대하기가 쉽지 않는데 일단 캡처 뜻이면 캡처 뜻이 되겠고 제가 결론을 정리해 왔는데요 1986년부터요 최근까지 2019년 8월 때까지 10년물과 2년짜리가 장단계 금리 역전됐을 때입니다 됐을 때 보면 이게 딱 그 날이고요 역전됐던 날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SNMP500이 피크로 갔던 날입니다 피크에 갔던 날이 되겠고요 그때까지가 이런 거죠 그때까지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냐면 평균 19%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19%가 SNMP500이 상승 더 올라간 게 19%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평균 18개월입니다 물론 더 안 된 적도 있죠 1993년에는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피크 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일 오래 걸린 적도 36개월 걸린 적도 있겠고요 그럼 리세션은 오긴 오죠 안 올 수도 있지만 리세션 오는데 48개월 걸린 적도 있고요 17개월 걸린 적도 있고 7개월 걸린 적도 있죠 다만 빨리 걸렸던 것이 7개월인데 이때는 꼭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때는 팬덤이 바로 왔잖아요 2020년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건 뭐 통계이기 때문에 다 들어왔겠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세션까지 평균 18개월 있었고요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요 10년 물과 2년 물로 간 겁니다 S&P500이 고점까지 평균 18일 걸렸고 주가 상승률이 평균 19%였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겁을 하도 먹고 세상이 끝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 수 있잖아요 팔 수 있죠 팔고 주가가 진짜 떨어질 수 있는데 과거의 배용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런 분들은 지수상 19%의 수익을 포기한 거죠 이 수치의 의미는 물론 다들 알잖아요 우리 형님들이 이건 통계일 뿐이고 이번부터 오늘부터 앞으로 1년 동안 20% 지수가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과거에는 이랬다 얘기를 보셔야 되겠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년 물과 3개월 또 보고 30년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10년 물과 3개월짜리입니다 10년 물과 3개월짜리 큰 의미 없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이때도 마이너스까지 났었죠 이때요 이게 팬덤이 때요 그럼 이제 10년 물과 3개월짜리 보면 지금 수준이 보면 1.8%라는 겁니다 1.8% 포인트죠 정확히 보면 이 그림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10년 물과 3개월의 스프레드랑 리세션의 확률입니다 그 다음 12개월 동안에 1년 안에 리세션의 확률인데요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지금은 1.83% 포인트 수준인데요 플러스죠 지금 마이너스도 아니고요 지금 이정도 1.2%보다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1점이니까 지금 1.8이면 이거보다 왼쪽과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죠 확률이 거의 0%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마이너스 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마이너스 1포인트 갈 수 있죠 그래도 60% 마이너스 2.4% 하면 90% 그 다음에 가긴 가겠죠 리세션은 언젠간 분명히 가겠지만 최소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경제학 책 다시 찾아보고 금융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책도 볼 수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지나치게 해서 세상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 파악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죠 저나 부사장님보다 군드라우 형님이 훨씬 더 유명한 분이니까 말을 듣지 말라고 하니까 말면 큰 코닥 뜰 거라는 표현을 다 썼거든요 인터뷰 내용은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영상으로는 그분이 워낙 말하죠 재밌게 하거든요 세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세션이 왔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 종료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또 그것을 회복하고 또 좋아지는 상황도 회복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주식 시장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웬만해서는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장단계 금리 역전 이 부분은 모든 경제 방송에서 지금 매 시간마다 다 다루고 있단 말이죠 저는 잘 안 다루는데 하도 그래갖고는 다뤘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군드라우 형님이 절대 믿지 말라니까 저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드라우 형님을 좋아하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애플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애플은 0.6% 떨어졌다는 그냥 팩트 때문에 보여드리게 테스라도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0.5% 떨어졌고 이게 뭐 더 떨어지더라도 큰 의미는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오셔도 되겠고요 엔비디아 때문에 약상 속상하시면 계실 텐데 오늘 엔비디아도 3% 떨어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저께 슬쩍 좋게 나왔지만 다 떨어지고 오늘 기술주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상대적이 하락폭이 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펜하이머라는 기업 증권사에서 오펜하이머에서 오늘 이 회사에 임원들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바로 레퍼들을 썼습니다 목표 주간에 580에서 620 올려놨어요 장단기 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였고요 인플렛 시대에 이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인플렛 시대에 하니까 리오프닝돼서 옷도 사야 되고 여행 가니까 좀 덥게 사던 사람들도 많이 사야 되고 핫도그도 많이 사야 되고 햄버거도 패티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날아가니까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다가 이 회사가 최근 한 10년 동안 해보면 2, 3년 한 번씩 특별 배당을 줬는데요 특별 배당을 줬던 이유는 보통 때 배당을 적게 줍니다 아직 적게 줬고요 대신에 특별 배당을 주는 이유는 현금이 워낙 쌓이다 보니까 현금을 활용하여서 줬는데 지난번에 2020년 겨울에 특별 배당을 준 다음에 돈이 또 한 30억 달러 또 쌓였네요 그래서 어찌 갈지 모르겠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 배당에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치더라도 배당을 주면 상관없는데 자사주로 샀을 경우에 뭔가 좀 세금 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사주도 이 회사가 자사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배당 이런 거에 관심도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워낙 또 쌓여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맞히셨어요 한 분이 이 기업이 뭔지 저분은 이제 미국 사신 분이죠 쿠코딩 사신 분은 코코라고 하는 코스코 해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됐건 코스코입니다 제가 어저께 또 샀죠 뭐 사셨어요? 얼마일까 말하면 또 혼나할 것 같아서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이런 걸 사냐 쓰는지 모르지만 샀어요 어제도 사상치고 오늘도 사상치고 가죠 주식은 멀지 않다는 얘기죠 멀지 않고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있고 이런 거 엄청 살 게 아니라 코스코 안 가시는 분은 필요 없지만 갖고 계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꾸준히 사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전 주식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죄송해요 저는 2주 전에 이 뉴스가 나올 때 곧 나온다 그랬는데 이미 나왔더라고요 3월 23일 날 주요 국가 북미랑 유럽일보 그리고 아이세아에서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룰루레모 신발 네 여성목이 나왔는데 여성만 먼저 나왔어요 남성은 내년인데 완판됐다고 합니다 벌써요? 네 나오지 않고 다 다 완판됐다고 하는데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목표주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어저께 6개 증권사가 목표주가 올려놨어요 최고는 어저께 기준으로는 507달러까지 나왔고요 크레드스위스는 목표주가를 그동안 일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수기에는 유지하지만 목표주가는 15달러 내려놨지만 대부분의 목표주가를 올려놓은 모습이었고요 주가로는 9.58%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교수님 해명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장부 사장님께서 오픈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룰루레모 우리 위원님께서 입고 계신 바람막이가 한 60만 원 하더라 60달러 600달러였죠? 한 80만 원대 제가 60달러 드릴 테니까 한 월 한 만큼 다 사다 주세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 60만 원 그게 사실이냐고 해명해 달라고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부 사장님이 폄하하셨잖아요 60달러 드릴 테니까 제 외투 있는 거는 한 10개를 사다 주세요 그게 바람막이 맞습니까? 바람막이? 바람막이에요 근데 그 패션에 대해서 결이 다르셔가지고 그거 별로 좋은지 모르겠다고 저는 생일에서 샀죠 그렇지만 단가는 그 정도 나오죠 캐나다 가실 때 하나 좀 사다 주세요 아 저한테요? 그럼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 왜 룰루레모도 있는지 저 부산인 댁은 제가 알기에는 지인이 엄청 페이버릿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인이 많이 입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자분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성복도 괜찮은 게 많다 네 우리나라에 안 입고 레깅스는 저는 안 입죠 불편은 안 입지만 저는 재킷 같은 거나 보통 윗도리 같은 거 있죠 셔츠 이런 거 많이 입고 지금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일러주시네요 후줄 끄나다 아니 다시 보기만 봐도 다 볼 수 있는 거를 우리 장부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없어서 못 사죠 사실 캐나다에서는 그렇죠? 요즘 다 웬만한 게 이슈가 있죠 룰루레모 정말 저점부터 최근에 엄청 많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 사전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프라이트 체인 이슈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안 좋게 얘기했고 미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미러 얘기 쏙 빠지고요 쏙 빠졌죠 쏙 빠지고 이번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잘 되고 있고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겨울에 편의하다 있을 때 물건이 다 팔려서 문을 못 연 적이 있어요 다운 다음에 룰루레모니요? 네 하루 그 정도 대박이네요 세일 다음 날인데 물건이 없어서 그래서 휴가 준다고 팩트인 팩트 그건 그렇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워낙 낮아져 있단 말이죠 그건 왜 낮춰졌냐 룰루레모니에서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어저께 너희도 못한 거 거의 20에서 25%씩 위로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가는 반등하는 거죠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반등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준비한 걸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Q&A를 갖겠습니다 안면에 시간에서 혹시 미국 주식관에서 질문한 거 있으면 우리 부사장님이 친절하게 다 답변 주실 테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 여기 오셔서 8시 20분 정도 내부에 수약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렇게 룰루레모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관계자분 보시면 우리 이 위원님과 저까지 부사장님을 후주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선을 그토록 하겠습니다 저가 최근에 상승세 보이고 있는 룰루레모니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보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